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지 않을까. 안전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니까 식사를 우리가 서울에서 사주고 왔죠. 실내에 있으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어가지고 실외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귀성길에는 휴게소 풍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휴게소에서 식사, 저는 개인적으로 우동이나 라면 자주 먹었는데 이거 휴게소에서 못 드십니다.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부터 체온 확인하고 화장실 갈 때도 체온 재고 출입비로 꼼꼼히 10월 4일까지는 포장만 가능하고 매장에서 먹는 건 안된다. 우동, 국밥, 라면, 만둣국 다 국물이 있는 메뉴 사라지고요. 무인 단말기에서 포장 도시락이 주면 가능하다. 야 이거 우동이 없어져요 라면하고. 이모씨 방역도 좋지만 일회용품 지나치다 라는 견해도 개인 견해 이모씨께서 주고 계시고요.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휴게소 영상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국물이 없어졌어요. 원래 이제 휴게소 가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럼요. 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쉬면서 먹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휴게소 음식 중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동 팝니까? 라면 팝니까? 저는 라면이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휴게소마다 조금씩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특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또 통행료도 이번에는 받는다고 하잖아요. 결국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으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온 철저하게 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 명분도 쓰고 매장에서 식사 안 드시고 그냥 도시락 정도의 포장만 가능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뉴스를 못 보시고 또 끼니도 잘 안 드시고 휴게소 가서 먹어야지 했다가 가서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그러시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가 영상도 한번 찍어왔습니다. 김밥류나 간단한 도시락류만 휴게소에서 테이크아웃, 포장만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절 집회가 현재 논란입니다. 결국 법원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드라이브 스루도 안 된다. 차량 집회도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선택이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보수단체 일각에서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어요. 차량 통한 집회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해산 등 전후 1년의 과정에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내 교통소통이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도 제기된다라며 차량 집회도 금지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자 집회 측에서는 1인시로 전환하겠다라고 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렇게 집회의 자유가 이렇게 무척이 짓밟히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개천절에 8일에 하지 못한 그 전달할 말씀을 각자 적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1인시위를 함께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개천절에 2인시위를 함께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개천절에 반드시ên Bir Sexual Etat gal이었습니다. 개천절에 3인시위를 함께 하기로